경기도에는 청년만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. 취업 준비부터 취미활동과 네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기 청년 공간인데요. 경기도가 시곤에서 운영 중인 경기 청년 공간 중 우수한 곳을 뽑아 지원에 나섰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공원 안에 자리한 이 카페는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자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10여 명의 청년 플래너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메뉴 선정부터 음료 제조, 매장 관리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합니다.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예술과 미디어 홍보, 취미 등 네 팀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청년 공간입니다. 청년 공간에서의 경험을 살려 실제 카페나 디자인, 마케팅 분야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포의 또 다른 청년 공간은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특징입니다. 문화 취미 프로그램이 한창인데 청년 전문가가 강사가 돼 또래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서로서로 클래스입니다. 역량 강화와 문화 취미, 네트워크 등 연간 1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참여 인원은 1,400여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. 청년들이 취미를 찾을 수 있는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요리하는 부분에 대한 수업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다양한 청년분들의 수요도를 반영을 한 게 실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경기도는 시군에서 운영 중인 경기 청년 공간 중 우수 청년 공간 4곳을 선정.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는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간 내 프로그램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내쉴화를 가지려고 합니다. 그의 시작으로 이번에 우수 청년 공간을 선정하였습니다.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내 15개 시군에 청년 공간 9개소를 운영하고 6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. 경기주유TV 최창순입니다.